나는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처음 봤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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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즈언니 시끄러워 미즈언니 전화왔어 여보세요 야 내가 뭐가 시끄러워 야 뭐가 시끄러워 언니는 간랄하다고 했네 차에서 트루도 샀어요 왜? 왜 안 돼? 트루 트루 왜 안 돼? 너무 멋있었어 미즈언니가 트루도 하고 방끼도 껴던 것 같아 기다려 난 이거 보고싶어 나 시시가 보고싶어 미즈언니 보여줘 너무 웃겨 맞아? 너무 웃겨 빨리 열어봐 열어봐 자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도 돼요? 아 내가 볼게 비즈언니 성향이 약간 따다다 알았어 미즈언니 전화할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랑해요 너 왜 전화 안 받아? 너 왜 전화 안 받아? 언니 조심해 나 지금 스피커야 아 그래? 이미지 관리 야 너 이거 읽지마 내가 처음으로 보낸 거 읽지마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안 하지마 그냥 미안한데 댓글 중에는 다 나왔어요 저거 저거 그 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